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박정희의 존재는 1961년 5.16 군사정변에서부터 1979년 11.16에 이르기까지 무려 18년 동안 이어졌던 통치기간을 비롯해 12.16 직후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등으로 본 모습을 드러냈던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등장과 그의 정치적 라이벌로 각자 세력화하기 시작하여 끝끝내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던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그의 딸로서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아 대한민국 최초로 당선된 여성 대통령이자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던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인물들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할 정도로 그가 우리 현대사에 끼친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상징하는 키워드 3개를 뽑아 총 3부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읽어낸 북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이를 단순히 입은 법적으로 민주화 대 산업화 구도로만 나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과 과를 가늠하며 다시금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그 어떤 관점보다 중요시해야 할 기준 중 하나는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과연 얼마나 사리사역 없이 공명정대학에 사용했느냐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커넥팅 링크가 제사공화국 열전 박정희 편에서 세 번째로 다룰 키워드인 부패를 통해 1961년 박정희 군정부터 1979년 정권의 막이 내리기까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시초가 되었던 몇 가지 사건들과 정권의 수뇌부 인사들을 비롯해 일가 친척에 이르기까지 박정희 최측근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대한민국 제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 박정희와 그의 무리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치밀하게 해먹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군인 박정희는 자신이 주도한 군부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 혁명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당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 잘 나갔던 기업가들을 부정축제자로 몰아붙이면서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들에게 전재산 반환각서를 받은 후에야 풀어주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독 김지태에게는 더욱 집요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며 압박해 나갔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중앙정보부를 통해 당시 사마고무 조선견직 한국생사 등을 이끌고 있던 김지태를 탈탈 털기 시작했고 급기야 1962년 3월에는 국내 재산 해외 도피 횡령 탈세 사기 등 온갖 죄목들로 일본 출장 중인 김지태를 수배하고 그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마저 구속하는 등 다른 부정축제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도 높은 잡도리를 이어갔으며 기어코 김지태를 다시 군사재판으로 끌고 가 무려 7년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면서 필요 이상의 압박을 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얼마 후 1962년 6월 6일자 조선일보 일면에는 구속 수감 중인 김지태가 당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및 부일장학회 등을 박정희 군정에 희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5.16장학회 곧 발족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다시 이로부터 얼마 후에는 박정희 군정의 혁명검찰부가 국가재건에 이바지할정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김지태 등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으며 1962년 7월 7일 5.16장학회가 발족되고 같은 달 5.16장학회는 김지태의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들을 가져갔습니다. 김지태의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일장학회 등을 기반으로 발족한 5.16장학회 이건 박정희 군정이 김지태로부터 재산을 기부 기증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강탈한 것일까요? 박정희 군정이 5.16장학회를 발족할 당시는 1963년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시점으로 당시 박정희를 비롯해 군정 인사들 대부분은 소속 정당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앞세운 정치활동정화법으로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활동마저 일체 금지시켰던 상황에서 셀프 민정의향을 위해서는 매우 은밀하게 창당 작업을 해야 했는데 평생 군인으로 살았던 이들의 주머니에서는 뭐 하나 나올 것이 없었고 부정축제자들의 재산 몰수나 화폐개혁 등으로도 턱없이 부족했던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시 박정희 군정의 2인자 김종필이 이끌고 있던 국가정보기관 중앙정보부가 나서 국가주도사업 국가주도정책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종필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군정의 셀프 민정의향의 포장지 역할을 할 민주공화당의 창당자금을 비롯한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국영기업들의 배당률을 높이는 등 각종 증권시장 육성정책들로 주식시장에 돈이 몰려들게 만들어놓고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주식 중 하나인 한국전력주가를 수차례 조작하여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가산만 풍비박산냈던 증권파동을 비롯해 주한미군을 상대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위랑용 호텔을 짓는데 당시 부정축제자로 지목한 대한전선 설경동의 땅을 빼앗아 각 군의 공병들과 장비들 뿐만 아니라 형무소의 죄수들까지 동원하여 공사 예산을 착복하고 건설업체 시공업체들로부터도 거액의 커미션을 뜯어냈던 워커 1호텔 사건과 당시 일본에서 사실상 완제품에 가까웠던 승용차를 무관세로 대거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가격을 무려 두 배 가까이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던 세나라 자동차 사건 당시 군정의 계엄통치하에서 사설 도박업자들이 빠찐코를 들여오고 운영하는데 눈감아주는 대가로 2중 3중으로 뇌물을 받아 먹다 결국에는 들통났던 빠찐코 사건까지 증권파동 워커 1호텔 사건 세나라 자동차 사건 빠찐코 사건 등을 한데 묶어 일명 사대의혹 사건이라 부르는 지금 같아서는 사건 하나하나가 정권이 뒤집어질 대통령 탄핵감으로도 손색없을 기가 막힌 짓들을 뻔뻔하게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불법정치자금으로 창당한 민주공화당을 통해 박정희를 비롯한 군정 인사들은 군복을 벗고 셀프 민정의향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박정희 군정이 중앙정보부라는 당시 가장 막강했던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 이렇게 주가를 조작하고 예산을 무단 착복하고 가격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기고 뇌물을 받고 사설 도박까지 눈감아주는 것도 당시 우리 국민들의 삶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했어야 했던 일들인 것인가요 그런데 박정희 군정은 자신들의 셀프 민정의향을 위해 사대의혹 사건만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밀가루와 생필품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던 설탕 그리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전국토가 뒤집어지며 수요가 급증했던 시멘트 등 당시 민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이 품목들이 1962년 흉작에 이은 사재기로 인해 연달아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박정희 군정은 이 와중에도 자신들의 성공적인 셀프 민정의향을 위해 원조 성격으로 들어온 밀가루를 무상배포하며 당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바빴고 이를 대가로 당시 횡행했던 밀가루 판매업자들의 폭리는 눈 감아주었으며 이렇게 밀가루 값이 거듭 치솟기 시작하자 설탕 시멘트 등도 연이어 폭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당시 대한재분으로 대표되는 재분업체들과 제1재당으로 대표되는 재당업체들 몇 곳 그리고 시멘트 생산업체인 동양시멘트와 대한양회 등 소수 기업들의 독과점 속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일순간에 껑충 뛰어오른 물가고로 인해 없던 살림에 더욱 졸라매야 하는 민생고에 시달려야 했지만 박정희 군정은 이 같은 과정들을 지켜보면서도 어마어마한 폭리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던 기업들을 제재하기는커녕 배려 이들과 결탁하여 이들이 큰일 하시는데 보태쓸하던 뇌물은 받아챙기면서 탈세까지 묵인해 주었고 이러한 악행들은 이미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이 지난 1964년 1월이 되어서야 폭로되었지만 이조차도 이미 셀프 민정이왕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산분업자들의 폭리 혐의에 대해서는 근거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후 형식적인 세무조사로 막대한 폭리에 비해 턱없이 낮은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마무리해버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신기원을 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박정희 정권은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력을 당시 민생을 어지럽혔던 산분폭리 사건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한 것인가요 5.16 장학회 발족과 4대의혹 사건 산분폭리 사건 등을 거치며 국내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조성하는 데는 이미 통달한 박정희 정권은 한일국교 정상화 국면에서는 더욱 대범해졌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배상문제를 놓고도 앞에서는 울분을 토해내며 거리로 나온 우리 국민들은 군합발로 짓밟으면서도 뒤에서는 교섭 상대국인 일본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정치 자금을 챙겨가면서 당시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과 본격적으로 물꼬를 튼 박정희 정권은 군정 때부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삼성 이병철의 비료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했고 이병철은 이에 발맞춰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울산의 대규모 요소비료공장을 건설하는 비용을 일본 미스이물산의 차관으로 충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박정희 정권 이병철의 한국비료 일본 미스이물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는데 이미 예전에 합을 맞춰본 박정희 정권과 삼성 이병철은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앞으로는 밀수를 당시 5대 사회학 중 하나로 규정하며 발각시 엄벌에 처할 것을 천명하면서 뒤에서는 삼성 이병철의 한국비료가 사카린의 원료 OTSA 등을 비료공장 건설자재로 위장해서 들여오는 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챙겼고 이러한 이들의 유착관계는 1966년 언론들을 통해 폭로되었지만 밀수의 주범이었던 한국비료는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일개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버텼으며 밀수의 배후였던 박정희 정권은 당시 재무장관 김정녀까지 나서 잡아떼기로 일관했던 한국비료를 두둔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김두한이 대정부 질의 응답차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정일권을 비롯한 박정희 정권의 국무위원들을 향해 똥물을 끼얹히는 등 국민들은 나를 보고 정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 똥이나 잡아 놓으라 1967년 제6대 대선과 제7대 총선을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자 한국비료를 두둔하기 바빴던 박정희 정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빨리 태세 전환하여 삼성 이병철과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자 이병철은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 일선에서도 물러나겠다고 공표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사건의 책임자 격으로 이병철의 차남 이창희를 옥에 잡아놓고 사건에 직접 관여된 한국비료를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내친걸음 당시 이병철이 경주최씨 일가로부터 이어받았던 대구대학까지 반강제적으로 빼앗은 후 이미 이후락이 장악하고 있던 청구대학과 이병철로부터 빼앗은 대구대학을 통합하여 훗날 자신의 노후 대비용 4년제 종합대학 영남대학교를 탄생시켰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경제인협회 3분폭리 사건 등으로 일전에 합을 맞춰본 삼성 이병철과 함께 밀수를 공모하다가 발각되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는커녕 공범이자 당시 최대 재벌이었던 이병철까지 무릎 꿇리면서 영남대학교라는 자신의 노후 대비용 4학까지 손에 넣는 등 희대의 밀수 사건을 저지른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배려 자신의 부를 축적해나갔고 이병철은 한국비료와 대구대학을 박정희 정권에 바치는 대가로 본인 스스로 물러나겠다던 삼성 경영에 슬그머니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고 바로 이듬해인 1967년은 박정희 정권의 연장 여부가 걸린 제6대 대선과 제7대 총선이 있었던 해로 자신의 재선과 삼성 개헌을 위해서는 대선과 총선에서 반드시 대승해야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막대한 선거자금이 필요했고 과거 한일국교 정상화 국면 때처럼 일본 기업들에게 국내 사업 진출과 대규모 국책사업들 참여를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을 거둬들였으며 미국 석유기업들로부터도 국내 정유사업 진출을 대가로 은밀하게 뒷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거둬들인 불법정치자금을 바탕으로 제6대 대선 승리 뿐만 아니라 역대급 부정선거로 손꼽히는 제7대 총선 68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이어갔고 개헌 정족수 이상 확보한 의석으로 군정 당시 자신들이 한 번 손받던 헌법을 또다시 뜯어고치며 대통령 사면임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기점으로 수출 진행을 천명하며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박정희 정권은 정유공장 건설 때 미국 석유기업들로부터 커미션조로 적지 않은 돈을 뜯어냈던 것처럼 서울 지하철 공사 등 대규모 국책 사업들 뿐만 아니라 항공 공물 선박 가발 유류 관련 산업 및 각종 무역 사업 등 온갖 영역에서 김종필 김영욱 김성곤 이후락 등 정권의 수뇌부 극소수 인사들을 동원해 미국과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닉슨 정권이 들어선 때부터는 중앙정보부와 외무부를 비롯해 박동선 김한조와 같은 로비스트들까지 적극 기용하며 주한미군 철수 국내 인권 탄압 등 당시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의견이 도출되게끔 미국 의회에까지 정치 공작을 전개했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이 당시 경제 발전과 함께 늘어난 각종 차관들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나름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무렵 국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경제개발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지역 개발을 통해 부동산 붐을 일으키며 새로운 자금원을 구축했고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경제발전을 토대로 나라 안팎에서 물불 안 가리고 거둬들인 불법정치자금에 중앙정보부 육군보안사를 비롯해 지역말단 공무원들까지 총동원한 결과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정적 김대중을 상대로 제7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사면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돈으로 국가 예산의 10%가 넘는 어마어마한 선거자금에 은멸리 말단 조직까지 총동원하다 시피했음에도 신승을 거둔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서 정권을 연장시킬 방안을 강구했고 그렇게 작전명 풍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궁정동 안가에서 은밀하게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있을 무렵 이미 오래전부터 앞으로는 수출진행을 외치면서 뒤로는 청와대가 앞장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구멍을 숭숭낸 당시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보여주기식 성과우선주의에 각종 뇌물과 불법 청탁이 만연하며 튼실할 리 만무했고 단기간에 급성장한 경제규모에 비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력이 못 따라가주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은행이 아닌 사채를 끌어다 쓰는 일들이 빈번해지는 등 각종 악순환이 지속 반복되어 당시 국내 기업들 상당수가 자금난에 휩쓸려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직면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8월 2일 밤 11시 40분 야간 통행금지를 20여 분 앞두고 당시 기업들이 떠안고 있던 사채를 일시에 해결해줄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나서서 사채권자의 사유재산을 채무자인 기업인들에게 강제로 이전시킨 국내외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원법적인 83 사채동결 조치로 인해 당시 득세하던 사채시장을 비롯한 지하금융은 일시에 위축되고 부도위기에 몰렸던 기업들의 자금 사정도 크게 개선되었지만 제대로 된 금융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당시 서민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돈을 불릴 수 있었던 사채마저 한순간에 동결되자 안 먹고 안 쓰며 모아두었던 쌈짓돈에 퇴직금까지 사채로 빌려준 서민들은 순식간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속출했고 가족들까지 동원하여 본인들이 경영하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아왔던 위장사채에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을 위해서 무모하게 사채까지 끌어다 썼던 당시 기업들은 일순간에 비탄감을 받으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건실한 기업체계 구축보다는 정권에 줄 때는 각종 로비 행태들만 더욱 득세하게 되었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몇몇 기업들은 대마불사라는 맹목적인 믿음 속에 계열사들을 폭발적으로 늘려가면서 온갖 모럴의 저들을 저지를수록 처벌받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승승장구하는 기형적인 행태를 반복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들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경제적으로는 834채 동결 조치 정치적으로는 10월 유신을 통해 자신의 1인 독재체제를 더욱 강고히 한 박정희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을 대신해 국내외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조성하는 데 힘써왔던 최장기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은 1969년 삼성개헌 직후에 쌍용창업주의자 민주공화당 재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이후락은 1973년 윤필용 사건과 김대중 납치사건등으로 날려버린 후에는 이조차도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무려 10년 가까이 최장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정념을 금고지기로 둔채 1년에 몇 번씩 기업 총수들을 불러 돈봉투를 걷는 등 더욱 노골적으로 수금해 나갔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1976년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로 드러나기 시작한 코리아게이트로 인해 미국을 상대로 그간 저질러왔던 각종 불법 노비 공작들을 비롯해 해외 비자금 조성까지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하자 더욱 극심해졌고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노골적인 슈킹과 당시 기업들의 전방위적인 뇌물 공세는 1977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수출 100억 달러 돌파라는 대업을 달성한 무렵 최고조에 이르면서 또다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등 중동에서의 초대형 건설계약 수주로 우리나라 최대 재벌에 등극한 현대의 정주영은 박정희 정권의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 언론인 등 무려 200명 넘는 당시 사회지배층 인사들에게 당시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가장 핫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뇌물로 뿌렸고 이러한 박정희 정권과 당시 최대 재벌 현대의 정경유착에 민낯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폭로되었지만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때처럼 정작 이러한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일으켰던 당사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유야무야되었으며 당시 뇌물로 쓰여졌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45년이 지난 지금 300배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 강남불패의 신화적인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신당동의 집 한 채 있던 군인 박정희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이후 셀프 민정의 양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무려 우연히 많은 동안 사대의혹 사건, 삼분폭리 사건, 사카린 밀수 사건, 코리아 게이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등 정권 차원에서 벌어진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일국교 정상화, 석유화학공업단지, 서울 지하철 등 굵직굵직한 정부 주도 정책들을 추진할 때마다 미국과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조성했던 해외 비자금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 발전의 그 이면 속에서 각종 특혜와 이권을 미끼로 당시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거둬들였던 불법 정치작용까지 과연 박정희 대통령을 국가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사리사역 없이 공명정대학에 사용한 지도자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18년 동안 이어진 박정희 체제에서 국무총리,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육군 참모총장 등 각종 요직들을 역임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당시 돈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부정착복했으면서도 떡을 만지다 보니 손에 콩고물이 묻었다 뻔뻔하게 둘러대며 당시 축제한 재산들을 기반으로 지금까지도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박정희 정권 수뇌부 인사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게다가 박정희의 자식들과 그의 친인척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박정희의 첫째 딸인 박재욱의 남편 한병기는 1961년 군사정변 직후 만 서른 살의 미국 뉴욕 영사를 시작으로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삼양항의 회장, 재팔대 국회의원, 유엔 대사 등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고 박정희 정권이 지리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한창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설악관광 회장으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에 대한 이권을 독점하여 매년 수십억씩 흑자를 남기는 알짜배기 사업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대손손 이어오고 있으며 박정희의 둘째 딸이자 유경수와의 사이에서는 첫째 딸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박근혜는 사카린 밀수사건의 후폭풍으로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박정희 대통령이 반강제 통합회 설립한 영남대학교의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직을 1980년에서부터 1988년까지 부정입학 사태 등으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물러날 때까지 8년 동안 역임했고 1969년 4월 자신의 어머니이자 영부인이었던 유경수가 설립한 유경재단의 이사장도 1982년에서부터 1990년까지 8년 동안 역임했으며 박정희 군정 당시 김지태로부터 빼앗다시피 해서 발족한 5.16 장학회를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를 따 계칭한 정수장학회의 이사장도 1995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역임하는 등 박정희 정권 당시 반강제로 빼앗거나 설립한 5.16 장학회 영남대학교 유경재단 등을 토대로 제대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오늘날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셋째 딸이자 유경수와의 사이에서는 둘째 딸인 박근영은 1990년 당시 박근혜의 최측근으로 유경재단 고문이사까지 역임하고 있던 최태민의 비리 및 전행 등을 문제삼아 동생 박지만과 함께 노태우에게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벌인 끝에 자신의 친언니 박근혜가 물러난 재단 이사장직에 1990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머물렀고 박정희의 막내 아들 박지만은 1980년대부터 200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감방을 들락날락했지만 초대 포항제철 대표이사 포스코 명예회장 박태준의 도움으로 오늘날 매출 수백억을 일으키는 이지그룹 회장이 되면서 사창가를 드나들었던 마약 범죄자에서 매년 연봉 수억 원을 수령하는 건실한 중견기업의 대표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 제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 박정희를 비롯해 그의 최측근들과 일가친인척들까지 어쩌면 그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우리 국민들 위해 군림하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국가의 재산을 사유화하고 그렇게 부정축제하고 착복한 권력과 재산들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수십 년 동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